가요페스티벌 특집 공개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1번째 맞은 한국 가요창작의 날 축하공연 여기는 강북문화예술의 발입니다. 네, 가요계의 희망, 성인 가수들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수상자분들의 축하 무대를 저희가 함께 지켜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관객 여러분 2016년을 빛낸 수상자들의 지속적인 사랑 정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씨, 그럼 이제 왜 또 다음 가수 소개해드릴까요? 네, 많은 가수분들이 한 해 동안 활동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나오신 분은 아마 2016년뿐 아니라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최고 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성인 가요를 정말 많이 꾸준히 알리신 분이시죠. 그럼요. 그리고 타고난 가창력, 자기 본인의 연습도 있어야겠습니다만 네, 2016 우리 창작인들이 뽑은 성인 가요 최고 가수상 여성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16년뿐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창작인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이 영어 품위 속도가 상임을 모았을까 새벽 안에는 이슬 위여 아리벤 저놈아 하묵하묵 다른 가슴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마음 사랑이 좋네 하파타운 내 힘이여 처음으로 내놓으시고 지워 볼 것 지워 볼 것 소아음을 내려버릴 것 눈물 같은 이 날의 심정 사랑님 다시 신고하려 하시옵소 하나하나 여보 꿈이 절로 돌아 사랑님을 모았을까 새벽 같게 미술되어 아니면 저구나 하늘하늘 하늘 다시 어디를까 그리운 마음 사랑이 좋네 하하 처음 해보고 싶어 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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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간 저 다음 내 맘 아름다 꽃물 같은 이내의 심정 사랑님 아시오 우린 입을 흘러지려